자 초침 주세요 요즘 나에게 괜찮은 자극을 주는 꽤 멋진 배우는 장기용 은퇴하기 전에 꼭 다시 만나보고 아 만나 연기하고 싶은 배우는 마동석 어라 예 좀 봐라 눈여겨보는 후배는 김아중 강한 카리스마로 나를 괜히 주눅들게 만드는 배우는 마동석 나의 아재 개그를 가장 좋아하는 배우는 장기용 저기 심지어 시간도 남았어 끝났어요 와우 일단 밖에서 날려놨습니다 이거 혹시 돌려막기 퀴즈냐고 이번에 다 함께 영화에 출연한 배우들이죠 그냥 이게 어떨까요 이번에 출연했던 배우는 마동석 장기용 김아중 자 그러면 한 명씩 만나볼게요 나에게 괜찮은 자극을 주는 꽤 멋진 배우가 장기용 요즘 무대 인사나 쇼케이스를 하러 갈 때 우리 장기용 배우가 굉장히 많은 관객들로 하여금 어필이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20대 때 내 모습을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아 더 나도 열심히 해서 더 멋져져야 되겠구나 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기용이를 자극을 주는 멋진 배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그리고 마동석 씨는 은퇴하기 전에 또 만나서 연기하고 싶다고요? 네 5년 전에 우리 마동석 씨하고 했으니까 또 5년 후에 했단 말이죠 그럼 이제 앞으로 또 해야 될 어떤 운명이나 그런 인연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 마동석 씨하고 꼭 다시 만나서 또 연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다음엔 둘이 어떤 역할로요? 아무래도 속편을 또 하게 되지 않을까 속편하게 속편하게 속편으로 아까 초침하고 랩이 비슷한 것 같은데 송편을 먹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아중 씨는 같은 중학교네요? 김상중, 김아중 상중이 말고 아중이 그렇죠 눈여겨보는 후배라고 했는데 어떤 모습을 본 거예요? 어떤 모습을 눈여겨보셨죠? 현장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작업하는 태도가 굉장히 성실하고 디테일하고 절대로 그냥 보내는 연기가 없어요 그냥 흘려보내는 그걸 통해서 아 참 그 자기 성격에 대한 애착과 또 그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저는 아주 좋게 보여서 굉장히 눈여겨보게 됐습니다 들으셨습니까? 눈여겨본다 마리아 아중 마리아 자 그리고 나의 아재 개그를 가장 좋아하는 사람으로 장기용 씨를 꼽으셨죠? 네 김상중 씨 아재 개그는 유명한데 이번 영화 시사회 때도 어김없이 보여주셨더라고요 이거 컷을 한번 확인해볼까요? 주로 저는 저 나 동석 씨하고 동석이가 그렇게 그 알을 좋아해요 조금 전에도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마지막 문구가 그 알 화이팅이더라고요 나쁜 녀석들 화이팅이 아니라 오늘 동석까지는 못했지만 동석아 꼭 때리고 싶다 하이 개봉 이후에 많은 관객들의 사랑을 받게 된다면 당연히 속편을 기획하겠죠 또 속편을 기획한다면 당연히 출연을 해야겠고요 그리고 속편을 해야지 제가 속이 편할 것 같습니다 너 중구형 이거 장면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아니 근데 이제 들어보니까 속편을 만들면 속편하겠다고 하기 위해서 나름 쫙 목숨톤을 까니까 그 소리를 하니까 반전이 있고 아니 지금 4111번님이 김상중 씨 개그가 자꾸 이렇게 피식피식 웃음이 나는데 자꾸 자존심이 상한다고 그러니까 왜 안 웃으려고 입껍 결묻고 있다가 왜 터질대 있잖아요 김경희 씨가 상중님 아재 개그 시작됐나요? 정신 바짝 차리고 있을게요 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개그를 따로 공부를 하세요? 아재 개그 공부도 하죠 공부도 하고 창작도 하고 인용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현장 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툭툭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있다가 책도 좀 한번 내볼까 아재 개그 책도 네네네 그래서 책 반응이 좋으면 이제 아재 개그 아카데미도 설립을 해볼까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더 재밌는 사람이 있어요? 아재 개그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재밌는 사람은 김영철 씨죠 그렇죠 그건 제가 확실히 저도 인정합니다 사람은 또 기분 좋게 드시네요